SK씨도 이거 내가 옛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추천했다가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SK씨도 19년도에 추천했나 그랬을거에요 SK씨가 이것도 많이 갔죠 3만원 정도에 2만원에 이거 2만원에 추천했나 SK씨가 봅시다 한번 홍도에 추천했을거 같아요 3만5천원 3만5천원에 한 6배 올라갔는데 자 SK씨요 이것도 나오세요 이거 얼마에 들어갔어요 9만5천7백원 나오세요 아직 이거 바닥이라 볼 수 없어요 지금 바닥이다 얘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아니에요 둘다 다 있네님 나오세요 아셨죠 싼자리 찾아서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본인 나름대로 근데 실력이 싼자리를 찾는 실력은 아직 못돼요 나오세요 아셨죠 아직 바닥이 확정이면 확실하게 진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쭉 빠질 수도 있으유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요 어 바닥잠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확률은 되게 적어요 이렇게 일단 나오세요 나오셔서 얘를 뭘로 관심을 둬야 되냐면은 역시 21선 21선 21선이 우상향으로 트는거 보고 그때 쫓아 들어가 있어요 어 전 가고 싶으면은 21선이 우상향 틀어주는거 보고 따라 들어간다 아셨죠 나오시고 21선 21선 우상향으로 트는거 보고 따라하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